이거 올해 첫 과메기예요, 저도. 첫 과메기. 첫 과메기, 해까메기? 이게 해까메기죠. 해까메기. 설렌다. 올해 처음으로 먹는 거야. 나도. 첫사랑, 첫 느낌, 첫눈. 처음이제는 그게 있어. 특이하게 그 해풍에 말리는. 최고지. 이때 제철이 최고야. 뜻이죠? 네. 고추 하나 가겠습니다. 이거 윤기 자르르 흐르는 거야, 이거. 도연아, 너의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피자나 먹지. 너 깊이 봐라. 클라스가 다릅니다. 우리 과메기 한 번 쉬어. 그래, 도연이의 첫 과메기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첫 과메기. 소원 대표로 말해. 그래, 도연이가 얘기해. 내년 첫 과도 언니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모든 걸 다 맞네. 밥블레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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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위타인. 산타워. 맛있는 것 같아. 한 번에 먹어야 돼, 맛있게. 아, 그래요? 한 번에. 그래서 쌀 때 한 번 입에 들어가서 먹어야 돼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, 너무 맛있다.